urd님인과 유우 김 관련 Game & 귀엽다 나 오늘 별풍도들 많이 받으셨다 아니 오늘 테스트 방송인데 늦게 받은지 똥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잉?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보다 더 엘리스 인위 너희들은 120만원 주면 무구나무 서가지고 3박 4일 버틸거잖아 닥쳐라 엘리야 도와가니 따라한다고 나도 테스트방송 이러면 별풍수가 많이 터지나? 찬란하게 빌려놔던 내 모습은 어디로 살아났을까? 엘리스 인위 아... 엘리스 인위 엘리스 인위 엘리스 인위 엘리스 인위 엘리스 인위 나을 텐데 헤어진 다음 날 너를 불러도 뭐고 너를 만져도 뭐고 오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더 잘생겨졌누 캠퍼코스요! 그리고 아구 지금 미용실 갔다 왔어요! 헤어랑 메이크업 받았어요! 근데 저 오늘 소문 들었어요! 코트 형한테만 이틀에 걸쳐서 10만개 10만개 쏘고 3주동안 40만개를 쑤다고 해? 아 배 안 아파요! 내부 많이 떼요! 근데 저 열혈 몇개 넘었어요? 7만개! 간으로 뜯어봐! 뭐라 그러셨는데? 잠잠만 나가다 올게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슈터 형님!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도미스 방종인데 107만개 쏘고 방종하면 미안한 말이에요! 아 뭔가 미안하잖아요! 그럼 방종 안 하면 되잖아요! 또 가네요? 방종 안 하면 되잖아! 솔직히 케인님... 그렇다면 기다려볼까? 1.5 1.5 2.5 2.5 2.5 1.5 2.5 3.5 2.5 2.5 2.5 와아아아아아악! 도움노 유투 도움노 유투 도움노 유투 슈트님께서 혼자서 11만 6천개를 쏘시고 룰을 패널라 룰을 패널라 룰을 패널라 한우 오마카치 보고 있음 땡! 킹기언니랑 오마카치 보고 있음 둥! 시야 시야! 슈트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파님 참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가 무슨 날이가 맨날 맨날 방송할 걸 샤발 지금 코파님한테 벨풍선 안 듣겠는데 어? 아 눈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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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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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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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눈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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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도잉 슈트님 벨풍선 천개 막저 또저 다져 와 나 진짜 이거 20만개를 형들 장난치는게 아니고 기념일 말고는 이렇게 20만개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고 생일날 이후로 처음이네요 아 21만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엔진 열심히 한 척 하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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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